하모르크 오늘따라 아프리카에 시청자가 왜 이래 없냐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게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없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래 망한 방송인 줄 알고 한 10명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래 아프리카에서는 초콘방송은 망한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마이티들이 아닌데 존나 잘하는데 야 현지인들 존나 힘들겠다 무슨 마이티들이 뭐 이래 잘해 다음면로 그냥 창피는 안아주시고 그냥 창피하고 정리할 거 같은데 내가 믿을 끔찜해 후 albo 그냥 창피해 깜찜해 비빔상 다음면보다 아프리카에 영상이 안나오나? 왜 이렇게 들락날락하지 사람들이? 1초도 안했지? 신기하네 아프리카에 영상이 안나오나? 아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사람이 없어서 나가는건지 아니면 에러가 나가는건지 1명도 없어 오늘따 이상하구나 아프리카가 그래서 간장병님이 왔네 간장병님 방송 잘 나옵니까? 1명을 채우지 K.O. 라운드 2 싸이트 야 앉아있다네 K.O 라운드 3 싸이트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자병이 방송 잘 나옵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그거는 무슨 증상이야? 왜 아무도 얘기를 안해? 후로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방송 몇시간짼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해? 그냥 다른 방송 가서 항상 뭐가 안되면 얘기를 해라 했잖아 내가 봐있더라 왜 아프리카가 아무도 안해? 아예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런 증상이 처음이네 이게 다 여러분 때문이야 그니까 정확하게 증상이 뭔데요? 들어가면 광고가 나오고 광고가 끝나면 그냥 아무런 상태가 없이 그대로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광고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너무 많은데 검은함이 나온다고 오케이 껏다 켜야 돼 아이씨 2시만 동안 씨 아프리카 그래 아프리카 어쩐지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 아프리카 어쩐지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 근데 그런 증상은 또 처음이네 아프리카 한 번 껐다 끌게요 트위치가 더 심해요 근데 우주순위 트위치는 30초야 광고 걸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것도 존나 쎄네 이제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야 아프리카 잘 나옵니까? 아이씨 저 세팅 다시 해야 돼 왜 아프리카만 꺼지면 저 세팅을 다시 해야 돼 아 이제 아프리카 확 들어오네 아니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한 시간 넘게 아무도 다른 플랫폼하고 애매전에 아프리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 사람들 근데 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고 뭔가 안될 것 같다는 느낌을 그 낌새를 채웠잖아 왜 왜 덜 갔다 나왔다 덜 갔다 나왔다 이랄지 계속 알았는데 이불로 긴 말 안 이불로 말 안 자 이 새끼 한정민님 안녕하세요 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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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지오라 샤이 양이 아 백 스페지야 다음에도 알아도 말씀 안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에 그런 일 없어요 오늘만 그러면 될게 오늘만 잘못됐어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 이겨볼까요? 다 정리됐으니까 이겨볼까요? 아 이거 뭐였더라 저게 3단 길이 맞으면 뭐였더라 백스피 니타에 3단 길이 썼나 마이아나 콩다돈트 마이 프레이셔스 치킨우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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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치컨에 싸이 이다 하부르크 야옹 역시 안나 감 돌아온다 어? 안돌아온가 안나 감 돌아온다 아 이제 콤보도 생각난다 원래 그래 이 콤보였지 자 슬슬 안나 감 돌아오네요 우리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잘 안 썼던거 날라차기 3단길이 날라 3단길이 그것도 써야되겠다 내가 이거 잘 안썼거든요 와우 저게 잘 되네 오우야 알봉님 안녕하세기 아직 안 나 태택되지만 살포시 데스를 묻어도 저격..저..그런거 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티인데 언제 태택되느냐 이 사람 이제 이제 우리 했던 추억이 있을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자 아프리카 여러분들 엔드볼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저스트 콜브라이머 안 들어가나보네 저스트 콜브라이머 백스피니 안 들어가나보네 저스트 콜브라이머 아 이런 개망 저스트 콜브라이머 저스트 콜브라이머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뵙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노영 오오오오 레그 мнwa장 레그 참다 이야 아닐걸요 아프리카가 제일 좋지는 않을걸 클리치가 제일 좋지 않나 어? 이거 콤보가 뭐지? 콤보를 모르겠다 저게 날라 3단길이 다음에 백스핀이 2타였던가? 그랬었던거 같은데 어떻게 쓰는거지? 1RK하면 백스핀이 나가나? 1RK하면 백스핀이 나가나? 내가 봤을때 내가 저 기술 잘 안썼는데 맞았을때 저거 3타 다음에 히트하면 백스핀으로 건지더라고 그 다음에 3단길이 스크루는 안되더라고 코덜리에서 어떻게 쓰는거지 아닌데 이건 아닌데 백스핀은 안나갔는데 자세로 자세로 안잡는건가? 자세로 안잡는건가? 아 아 행 행 오른손은 이게 낫나 뭐 뭐 이렇게 콤보 들어가는구나 야 안나 개사기네 아직인다 아직이야 아직이야 어이 베스트는 어떻게 한거지 트위치 파트너 8000킥이 방송 안되잖아 근데 8000킥 방송하는 사람은 동시성출은 없지 컴퓨터가 안따라가지 이 사람은 나도 720말로 1028인가 그거 할 수 있는데 이불로 720으로 해요 4개 플랫폼이 나왔는데 동시성출 4개 나왔는데 다하면 컴퓨터 꺼져버리지 그리고 솔직히 아프리카 아프리카 8000킥이 8000킥은 아니에요 아프리카 8000킥이 8000킥이 아니지 나이스 2컵이지 그냥 올라가세요 으음 안나는 여기까지 갑니다